아 여기 이걸 다 취하다가 내가 척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들어가셨을 때 몸에 아파 가지고 어 고소함이 내가 아파 가지고 서울 병원 6군데 어디 7군데 생겨도 걔들이 병명을 붙잡아 이게 허리야 이상 있는 거를 굉장히 누르고 이렇게 그래야 그냥 당사 만지내고 여기다 아까 치고 사리해서 치야 돼 으 으 으 으 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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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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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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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